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전도구여 배치하기로 했는데 여섯 분 나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네 분밖에 안 나오셔서 안 나오신 데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멘 전도할 자 적구나 원장님 차량 운행 왔습니다 교회 가시죠 네 사랑 봉사 좋구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쏟아지는 사역들 나 혼자서 감당 못해 주님에게 강구해 교회를 내려주세요 성도는 정말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러다 달아 없어져요 교회를 내려주세요 작은 것 하나하나씩 우리와 함께 시작하시오 강나라여 죽겠고 넘쳐나요 우리 마른 디렉터는 무엇이 그리 힘든 걸까 꼭 사랑 없는 건 어 웃음을 사냥잡음 세워주세요 네 예수님한테 하시면 우리는 바라야죠 예수님 더 하잖아요 사냥잡음 세워주세요 교회 가어될때보다 아름다워 상상하쥬 그리고 아름다워 그 삶을 내가 먼저 해둬 아름다워 용서히 해요 아름다워 성령을 부르기와 영원히 상대해요 아름다워 아름다워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자 수플레일 수레드니 어찌 주저할까 주려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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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주소서 메리지마스